기준영상 부끄러워 하루 만 시간 연구했다며 아 커피에 대해서 용도를 많이 하는 그런 브랜드에요? 네 그러니까 플레이 타이트는 잘 없잖아요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플레이 타이트는 거품층이 없어 역시 미세한 스팀국? 이게 플라크 라떼 이게 플레이 타이트 이건 내가 먼저 먹어보면 되는 거 아닌가? 플랫폼은 회사가 아니라 주행 회사지 얘도 유튜브야 둘 다 가지는 회사는 구글이 애플이야? 플랫폼은 뭐? 애플은 플랫폼과 아 핸드폰이 사용하는 자동차의 산업 자체가 바꾸는 거야 왜냐면은 정비지도 필요 없어 이제 그래요? 응 1년에 몇 번씩 정받고 자동차의 산업 자체가 바꾸는 거야 아 핸드폰이 필요 없어 아 핸드폰이 필요 없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